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디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키시기 전에 몇 분 왔다 가셨던 분이 계시네 빵알을 미리 외쳐주고 됐어요 자 출석체크 안하신 분은 출석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 오늘은 그 재밌는 버블파이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봤죠? 저도 할 줄 안다고 치명이 구아 아니에요 엄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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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이제 골스나리는 안될테니까 골스나리가 방송하면 할수록 왜 다른 분들의 인지도가 더 올라가는거 하지? 네 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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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화윤님 구아 안녕하세요 나나나나나 웨어 빨량판 하죠 기본옷인가? 그런거 같은데? 30일 아니었나? 이게 좋다 이게 좋은거 같은데? 오늘도 공부하러 떠납니다 가지마요 어디가요 뭐야 선물을 왜 이렇게 많이 줘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유치마치님 오오오 감사합니다 또 주시는거야?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대신에 개셔주시는거죠? 개셔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이거 한번에 못봤나? 엄지니 거기에 아 윗만 윗만 룩이면 얼마에요? 아 진짜요? 그럴리가 다 못받았네 야 이거 언제 받을 수 있는거야 끝나는거 같은데? 3만 룩지 3만 룩지래요 3만 룩지면은 현금으로 얼마에요? 3만 그만 보내도 돼요 이제 안번해도 돼요 안번해도 무제한인가 근데? 칠 일이네 칠 일 무제한이면 좋았을텐데 아직도 4개나 남았는데 어휴 손가락 아파 됐어요 좋아 나쁘지 않아 자 정비 가가지고 아 아까 좀 마맬렀던 의상이 있었는데 이거 이거였어 감동이안을 써주셔야죠 아니에요 됐어 준비 다 됐습니다 렛츠고 캐릭터요?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좋은데 캐릭터 캐릭터 와 캐릭터마다 능력치가 있구나 얘로 바꾸자 럭셔리 두지가 좋은 진짜요? 자 어허 어허 어디서 1대1을 하시려 그래요 에이아이 추가하구요 에이아이 추가하구요 좋아 보스는 제가 상대할테니까 왕초보는 이치마츠님 엄지님께서 상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 렛츠크 아 내가 레디 안했구나 고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아아아 야아아아 봐주시겠지 뭐 네 봐주시겠지 설마 당했다 야 야 야 전면 봐주는거 전혀 봐주는거 없네 와아 뭐야아 상대가 안되잖아 야아 너무한데 한 번이라도 고스냐니한테 죽으면은 고스가 이긴겁니다 아 젠장 딱 한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뭐야아 아니 아 아 오늘 게임 바꿀까 네 게임 바꿀까 아 젠장 재미가 없는데 다른 분들은 안들어오시는거야 아니 뭐야 이거 아들임 아 기분이 상당히 언짢은데요 됐어 이겼다 이건 내가 이긴거다 하하 이건 고스가 이겼지요 고스가 이겼지요 고스가 이겼지요 두 발씩 쪼는거래 뭐야 나 피했잖아 한 번이라도 예 한 번이라도 제가 실어트리면서 이긴거에요 모르셨구나 한 번이라도 제가 실어트렸으니까 제가 이긴겁니다 좋아 좋아 이 룰 제가 고스나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다녀 뭐야 야아 데미지가 별로 안좋은데 샷건임 아 진짜요 샷건일앞에 한방인건가 잡았다아 아 뾰아우 도망가 도망쳐 이거 에너지 충전은 못하나?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뭔데 이렇게 붙어있어? 아아아아아아 어어 이런 방법이 아아아아 그렇구나 왜 이런 기능은 안 알려주셨었던거야? 우와 어디 아 좀비 모드에서 쓰면 회복됨 아아아아 근데 그걸 지금 알려줘요 아아아아 분명히 컴퓨터를 하자고 했는데 아 채팅창 없어진다 없어져도 돼요 아아 아 숨돌리 고아 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아이디도 엄지나리로 바꾸고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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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돌리 고아 고아 안녕하세요 아냐아 아아 아 너무하잖아 아 나 나 이 이분이나 안할래 이분이나 안할래 왜 왜요? 왜 공격 왜? 왜요? 총 네 주무기 에이미 네 핑크색이예요 핑크색이면 데미지가 어 진짜요? 오 그러네 잠깐만 멀리에서 한번 쏴 볼게 오오오ing 아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으면 되셨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쓰읍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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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요 그니까 공격하지 말고 응 이게 이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을때랑 뭐 어느정도 기간이었을때 분홍색이 분홍색이 아닌거야 이때는 분홍색이 아니고 그니까 근거리에서 쓰면은 네 근거리에서 쓰면 더 넘이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거네 만약에 이거면은 이거는 그게 없구나 이것만 그게 있구나 아아 딱 이거리 이거리네 이거리 그러면은 이렇게 쓸 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아 이 아 그래요? 그 종류종 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쏜다고 하면은 아 분홍색이 되긴 되네 이것도 이런식으로 분홍색이 되긴 되네 이런식으로 멋있다 방금 전에 멋있었다 이번에는 제가 봐드릴게요 네 이번 버블파이터지? 지금 엄청나게 교육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이게 좋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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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좋네 그래서 딱 한 대 쏘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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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이게 분홍색일 경우에는 처음 들어봤네 또 다른거 없어요? 펜였던니 고아 안녕하세요 키보드 키보드 세번 누르면? 망치 꺼내지는건 알지 어유어유 잠깐만 망치 꺼내지는건 알지 이건 왜? 에이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엄지나님도 계세요 네 총을 쐬고 뭐야 어떻게 된거야 원펀치가 되는거야? 원펀치가? 야아 야 이때 또 밟아주네 이런식으로 하는거잖아 그치 흐흐흐흐 아하 반.. 아 그렇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왕 아 palavra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트요? 카트 보니까 카트 드리프트가 20일인가? 20일인가 오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겼어요 칭찬해줘요 예스 자 하실 분 들어오세요 블랙힐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쵸? 댕 잘했죠? 지금 깔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엄지님 이겼습니다 엄지님 제가 이겼습니다 자 들어오시고요 아 민지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 무기가 다 그렇다는 얘기잖아 이걸로 한번 해볼까? 대리는 아빠여 설정 1 설정 1로 들어가라고요? 보니까 저기 스나이퍼도 할만 하던데 샷건 아 샷건은 크리티컬이 대부분 다 1이구나 이걸로 한번 해보자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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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수 부르고 있네 뭐 고수에요 초보를 불러야지 그래서 저 영닉은 누구죠? 모릅니다 누구에요? 누구에요? 영닉은 누구였죠? 결국 누구였던걸까 아 모르는 사람이였구나 아 모르는 사람이였구나 아 이거 버블파이터라는 게임인데요 제가 고수는 이겼어요 제가 고수는 이겼어요 제가 이치마츠님 이겼습니다 제가 네 네 맞아요 덴고수님 이겼습니다 나경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고수나리 뉴비 어 버블파이터를 네 아 영어인데 왜 도망가 저 도망갔어요 팔로우 먼저 해주셔야죠 나경님 지금 나경님께서 저기 그 영어 그거래요 네 그 영어분 다시 한번 초대 들어오세요 네 고수나리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번 까먹었어 뭐야 우리 고수네명이랑 해가지고 한번 4대4 한번 해보는거 어때요 2대2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깐 유튜브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혼님 여기 오시고 네 고수 4명 붙여가지고 AI 고수 4명 붙여가지고 신이 시청자인가? 시청자인가? 한번 해보자 우리 고수나리 왠지 할 수 있을거 같애 이 치마 치님 제가 이겨버렸거든요 고수를 이미 이겼기때문에 네 고수나리 할만합니다 이제 네 아 그럴까? 아직 저는 이거 시작한지 2일차 밖에 안됐다구요 우리 한번 고수 4명이랑 붙어보자 네 소리 끄고 함 단단단단단단단단다 다운로드속도가 늘리네 빠르진 않아요 어? 벌써 시작하는 거에요? 나 지금 음료수도 앓고 있는데? 자 한번 고스나리아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쩌 골스나리아도 한번 안 움직인다구 방금 여기 숨어있던거 봐도 줬는데 아우 오셔야죠 오셔야죠 어디가요 아 지금 휴대 끄셨다 했구나 으! 휴대 끄서니까 안보이네 그쵸? 너무 무시하셨어 어머머머머 뭐뭐뭐뭐뭐뭐라 아 잠깐 역시 난 연사가 좋다 어쩌다 이 게임을 왜요? 이 게임 안돼요? 하면은? 컴온! 컴온! 어때 재밌어 보이죠? 민수님 제가 원거리에서 조준을 해주겠나이다 우와 뭐뭐 어떻게 된거야? 오케이 그치 그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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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이거 나 바꿀래 산딜님 샌딜님 코아 안녕하세요 나 이거 연사로 바꿀래 확실히 난 연사가 좋다 됐죠?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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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죠? 고스네그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딜러 부터 딜러 부터 뭐야 어디갔어 딜러 부터 대찌니 대찌니 코아 안녕하세요 딜러 부터 출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딜님 혈압때문에 더 지치는건 안되네 혈압이라뇨 여러분의 저혈압을 어 저혈압을 바꿔줄 고스날인데 저혈압에 문제가 있다고요? 고스날 방송으로 오세요 네 제가 그 저혈압 고혈압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거야? 다음판에 총좀 바꿔야겠다 강제 건강해 그러니까요 건강해지는 방송이라니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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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정답 다쳐 유인책 유인책책책 도망가 도망쳐 도망쳐 오케이 이겼어 고스분 상대로 역시 맞쩍 맞쩍 고스날이도 잘한다니까 야 2일차 뉴비 맞습니까? 2일차 뉴비 맞아요 네 2일차 뉴비 맞습니까? 그쵸? 고스죠? 제가 괜히 고스날이가 아니라구요 점 하나 붙이면 고스되는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다려봐요 나 잠깐 정비좀 하고 나 총이 나 총이 라이프를 이렇게 두두두두두 쏘는게 좋은거 같애 이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샷건으로 하나 설정해놓고 커맨드옥토가 좋아요 아 진짜요? 해빔마신건 해빔마신건 샷건 모든 준비는 끝났다 텀벼 네 어디갔어 어? 아 다른거좀 할게요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여기사가 편해요 어 PC방이에요? 승하수님? 오 PC방이전에 저기 그거 많이 주던데 언젠가 고스날이가 유튜브로 유명해져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은 PC방 데이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쟤네 핵이라 진짜요? 중수로 바꿔요 중수 중수로 바꿔요 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그럼요 민수님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아 접부님이시구나 일단 알고리즘 잘 타셔야죠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해서 하게 되면은 고스날이 마스터 카드로 여러분의 PC방의 모든거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벤트를 열겁니다 PC방에서 라면값 PC PC방에서 게임을 30분 했는데 라면값이 10만만 하는 아주 엄청난 대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PC방라면 진짜 못참아 PC방라면 진짜 맛있어 PC방 라면하고 PC방 웰치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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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 하라라뇨 PC방라면 진짜 맛있어요 PC방 그 끓여주는 라면 있잖아요 그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PC방을 가는 이유는 먹으러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요 네 PC방은 배고플때마다 PC방 가가지고 밥먹거든요 앗, 괜찮아 나만 당했어 연자총이 아니네 안녕 아 점프해서 이렇게 잡는거구나 어머머, 아, 잠깐 왜 점프를 했지 살려줘 살려줘 나를 살려줘 오케이 아아 단판에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1번으로 바꿔 PC방라면 진짜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아 어 단판에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리로딩 근데 이게 적이랑 우리팀이랑 헷갈려 아 근데 제 아이디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점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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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는 안돼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결정까지 아 위험해 위험해 아 위험해 위험해 아 뭐야 이거 아래쪽으로는 그게 안되잖아 오케이 위험해 위험해 살려줘 도대체 우리팀이 누군지 모르.. 아 우리팀이 누구고 저팀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양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양학이라는 거예요 고추나리가 너무 실력이 출중하나보지 아 뭐야 아 아 오케이 어디서 어디서 갔어 리듬게임하러 또 갑니다 또 오세요 심심할때마다 놀러와요 몬스업 아 상했다 살이 뭔 살이 있어 다 죽었어 나중에 울고 불고 아 아 나만 왜 크리티컬 달하는거 아 암살교실이에요? 할말은 한다 굿 이 정도는 이겨줘야죠 이 정도는 이겨줘야죠 야 C네 내가 제일 못했네 예 뭐야 내가 왜 C야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팬이엇더님 들어오신대요 네 꼴찌나리 잘 봤어 뭔소리에요 봐주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에요 지금 키고있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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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에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고 고 시나리 간속 배우고싶다니까 알려줘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가게끔 할수 있어요? 이거 뭐 초대할수 있잖아요 닉을 적어주삼 그래요 닉을 적어줘요 제가 초대해드릴게요 닉을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 초대가 가능할거에요 같이하기 알려줘봐요 팬이엇더님이십니까? 팬이 어떤 아닌데 팬이 어 근데 팬이었을까 누구 팬을 얘기하는거에요? 팬이 누구에요? 팬이 어 스 까 컴온 오 이정도면 다른 모드로 해도 되지않을까요? 다른 모드? 코시나리 어 뭐야 이건 무슨 모드에요? 아니요 나간거 아니에요 나간거 아니에요 모드가 바뀌어가지고 같이 같이 있는거에요 한분 더 한분 더 있을거에요 지금 아 검은콩님 아이디 어떻게래요? 뭐 아이디가 뭐였지? 그 초보 뭐였던거였던데? 뉴비 뉴비의 뭐 어쩌쩌거였는데? 뉴비콩이었나? 아니구나 초보콩이었나? 뭐였지? 뉴비 검은콩 뉴비 검은콩 아닌데? 얼른 오셔야 초대가 되는데 어 뉴비 검은콩님 오셨네 오셨네 근데 누구 나가셨어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이거 무슨 모드에요? 아 노템전 랜덤으로 3대3 아아 좋지 노템전 좋지 나 나나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거문콩님 레디? 고수는 장비 탓실 하지 않는다 네, 하지만 골씨는 장비 탓이란다 시작하시죠 이렇게 팀이구만 적분님, 신화수님 저만 맡겨주세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치, 그거지 이거죠, 이거 굿 굿 어, 뭐야! 뭐야, 나 크리, 크리 따라있어 크리 당겨있어, 어떻게 된거야 크리 당겨있어, 체력이구 터뜨리고 굿 아, 이거 뒤로도 돌아다닐 게 있나? 그렇구나, 뒤로도 갈 게 있구나 우아, 아! 나 크리 당겨있어 이거지이 이거지이 컴온! 쾅 가져가시죠 오케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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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에이 젠장 도망쳐 제 보스만 죽여도 되나요? 뭐해요 나 지금 지금 봤어 밸런스 이거 랜덤이었어 일단 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죽어주는 시언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저어 곧기나니도 좀 할 줄 안다고 암비야우 뒤가 위험해 찾았다 잡았고 아아 잡았다 아아 잡혔다 오케이 렛츠 고 고 컴온 어 골스냥이 왠지 잘하는거 같은데 네 뭐지 이렇게 숨는거 아 예 숨는거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뒤에서 아아아아 우와 오어우 버뭇 검은空 Blog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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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고스트리 같은 팀이 되면 이런식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ihi 고즈 나리의 효과입니다 이걸로 이 고수효과 고수나니가 B입니다 B 큰일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봐주면서 하면은 안될거같아가지고 뭐야 초보여서 뭔소리야 나 초본데 준비해 난 레디야 난 준비가 되있는 스크림업이다 여러분 샷건 벤좀녀 샷건? 샷건 나 쓰기 되게 힘들던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 쓰는데 저도 아주 뉴비인데 저도 뉴비에요 와 내 실력 실화? 클났구만 뉴이 아 근데 검은콩님은 저기 기회로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치는거 되게 잘하셨잖아요 파이팅 어허 이번에는 밸런스가 안맞는구만 히힣 히힣 초보덱 고수인데? 네 뭐 뭐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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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죽었어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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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야 이런식으로 끌어온다고? 오케 렛츠고 오케 아하하 아깝다 잡았구 이제 부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와 살려줘 유빈님 거부컴님 살려줘 살려줘 이런 실력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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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되는데 뭐야 난 왜 한방이야 살려줘 후우 아이고 잡았구 피난님 잡았구 아아 그렇지 뭐야 나 왜 당해 아 쟤 보이나? 아 아 제가 구세주군요 제가 구세주입니다 제가 구세주에요 좋아 아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에너지가 안달고 왜 한방이 죽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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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 완전 완전 와아 덥고있다 와아 어렵다아 어렵다아 이 와 근데 진짜 어렵다 다른 모드 다른 모드 한번 해봐요 다른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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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 모드 다른거 그거 말고 아예 다른 다른 모드 있지 않아요 막 아까 좀비 좀비 모드 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초보가 늘어났어 플레이어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플레이어가 많다니까 뭐에요 이거는 어 어우 여기 살벌하네 요건 아이템전 아이템이란 노템이란 뭐가 다른거에요 아이템 먹을 수 있는거 아하 그냥 올 개인전 안돼 올 개인전 올 개인전에서 샵 1등 가능할거 같은데 아 개인전도 있죠 그쵸 으음 이길 수 있겠구만 으음 이길 수 있겠구만 아 아 이거는 네드팀의 아 뭐야 너무 가까이 갔어 너무 가까이 갔어 너무 가까이 갔어 이거는 암흑 도망가져 알트를 쓸 수가 있구나 와 우와 아 그렇지! 아! 야, 저게 저렇게 당한다고? 뭐야 뭐야 나 안 맞았는데 분명히 위험해! 오케이, 살았고 도망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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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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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살자 아, 아깝다 유도바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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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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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죽을뻔했다 뭐야 왜 내가 죽, 죽지 않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아아! 위험해 그렇지 다 잡았 뭐야 나 물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아! 아아! 야 이거 뭐 야 팬이 할 수 있겠니 뒤에서 더 칠려고 이정도면 그래도 잘했죠 나는 한 2정도 했을거 같은데 오 나 D 했어요 D D 1등이야 나 뭐한거야 자 다른 모드 아예 색다른 모드 완전 개인전인가요? 개인전 오케이 개인전 개인전이면 가능하지 싹가능이지 여러분들 긴장하시는게 좋아요 막 고스냐님만 찾아가지고 고스냐님만 죽인다 뭐 이런거 절대 안됩니다 한 분 어디가셨어요? 이게 바로 인연이라는 겁니다 한 분 어디가셨어요? 아 어 뭔데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 뭐야 아니 너무하잖아 어 뭐야 뭐야 나도 가만히 쇠 나는 가만히 쇠는데 어 어머머머머 야아 우와 무적이야? 나는 무적이 아니었는데 뭘 아니 왤? 최근에 미어메! 도망을! 야, 안 되네. 안녕하이! 하이하이하이! 오! 미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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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어메! 이게 어디서 부활할지 모르니까 더 힘들구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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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휘나리가 꼴등이잖아! 이게 안 살아나 오케이 돌진이다 아임 캡틱 아메리카 아메아우 아우 아아 쉴드 아우 위험해 위험해 이게 바로 킬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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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어렵구멘 아아 됐다 그렇고 와아 여기였나 여기가 아니네 오케이 아아아아 와아 안 돼이 위험해 아우 14킬 14킬 밖에 못했어? 와아 다르 다른 모드 하죠 네 다른 모드 하죠 나는 여기에 끼지도 못했어 다른 모드 아아 다른 모드로 가요 네 다른 모드 아 아 젠장 다섯분 많이 계시는구멘 다섯명이상 할만한거라 아 막 에이아이만 죽일 수 있는 그런거 없어요?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딴딴딴 딴딴딴 따라라라란 딴딴딴 따라라라란 딴딴딴 따라라라란 따나나나나나나나나나 크레이즈모드? 크레이즈모드 크레이즈모드는 뭐에요? 아아 주무기 금지 피스톨 금지 몰폭탄 금지 아아아아 망치로만 싸우는거구만 이거 자신있지 근접점 골스나리 근접점의 다리 골스나리 골스나리 아니겠습니까 서든어택 강변심터래요 딴딴딴 딴딴따딴 딴딴딴 딴딴딴 딴 딴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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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컨트롤이 중요하죠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뭐 뭐 갑자기 뒤에 뒤에 주놨잖아 자 이렇게 당하면 안된다는걸 보여드린겁니다 컴온 감히 나만 나만 당할게 없지 와 어 나는 왜 왜 안되는거야 와 나만 당해 야 이거 미쳤는데 한번만 한번만 때리는데 한번만 때리는데 뭐야 아니 왜 왜 나한테는 뾰뾰기 소리가 나고 저기서는 왜 망치 소리가 들리지 나도 한번만 잡으면 안될까요 아 아 아아 뭐야 난 왜 한빵이야 난 왜 한빵이야 누가 이거 누가 이거 뒤톨스 때리면은 한방이 한방이였던거 있던거 같은데 아 이거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뭐야 데미지가 장난이 아닌데 아니 저기서 망치 망치 제대로 망치 망치질 소리가 제대로 나 난 뾰뾰뾰뾰 뾰뾰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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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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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 야 한명은 어떻게 이렇게 죽였는지 모르겠네 그런거야 뾰뾰 뾰뾰 뾰 뾰 뾰 뾰 뾰 뾰 워여이 와this 아이템 나 Oi 아이템차이가 심해서 그렇구만 아이템차이구만 아니 무기빨이 아니고 실력빨로 가야죠 실력빨로 가야죠 어쩐지 저기서는 저기서는 쇠 망치 쇠가 되는데 여기선 뼈 망치 쇠 밖에 안들려가지고 다른거 다른거 다른 모드 없어요 다른 모드 칼들잖아요 해적대전이 자인이라고요? 해적대전은 뭐야? 좀비대전 가요 AI 좀비를 잡는거 없나? 옛날에 그 뭐냐 그거 있었잖아 그 무슨 게임했더라 내가 옛날에 막 아 배틀그 배틀그라운드 좀비모드 그거였구나 배틀그라운드 좀비모드 고스트 좀대 그게 뭐에요? 와 아마 좀비대전 주의일거에요 아 진짜요? 뭔지 몰라 자 렛츠고 아 이게 좀비킹 나오는 좀비대전 우리 우리 다섯명의 팀이죠? 아니에요? 숙지가 되라 숙지 되라 킹이 되는거에요 그렇구만 갓종미님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 한명이라도 많으면 좋습니다 저품리 레드위 자 이츠미라고 하시네요 종이밤님이 네 팔로우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곧씨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곧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곧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뉴비입니다 2일차 되신데 2일차 2일차 뭐 뭐 뭐 뭐 아 좀비킹 저거 뭐에요? 좀비킹 변신 목걸이가 있네 오케이 vrp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의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어 천원이면 산대요 오 천원이면 비싼거 아니 비싼거 아니에요? 자 준비는 준비가 도도 못다 누가 숙주일까 누가 숙주일까 누가 숙주일까 숙주일까 좀비킹ming 투 누구야 누구야 도망쳐 어 신나스님 있는거 같은데 아까 어떻게 올라갔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갔어요 신기한데 못올라가 아아아아 안돼 어 좀비가 되게 이뻐보인다 살려줘 나를 살려달란 말이야 나를 좀비가 된다고 오케이 찾았다 굿 여기 아까 어떻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싶은데 아아아아 아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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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죽는 줄 같다 도망쳐 도망쳐 어... 아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회복이 되는구나 회복이 다 됐군 이렇게 붙이면 회복이 되는구나 아아아아아아 회복이 되는구나 회복이 되는구나 어어 잠깐만요 아아아아아아 그렇지 됐다 아! 어 도 도 준비가 되시는건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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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아아아아아아 저희 게임 잘 부탁드립니다 특폰미 고아니아 겨 팔로우와 시장님 스냈리에게 클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검은콩님 나도 이제 좀비가 되어어 좀비가 되어어 좀비가 되어어 좀비가 되어어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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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누구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엄청 때려야지 이거 재밌어요 다른 분들 하실분 얼른 들어오세요 재밌네 골씨나리가 아래쪽에 있어 골씨나리 위쪽에 있어야지 점.. 아아 때려서 그렇구나 오케이 한 번 더 자 들어오실분 들어오세요 네 골씨나리 아이디 치시고 아니면은 모르겠으면은 골씨나리한테 아이디 알려주시면은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안 시작하면 안돼 왠지 왠지 누군가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누군가 시작할 것 같애 누군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근데 갓겜 되게 많다 이것도 갓겜인데 커맨더쿠도 경매 풀렸으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말씀하시는게 뭔지 모르겠어 다 풀렸다는데요? 아 의상 자 시작해요 아직 들어오실분이 안계시다보니까 시작을 해야지 일단 최대한 수많어 다굴 어허 어 시나리를 너무 약보시는데 좀비스킨 커밍 아하하 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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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근데 왜이렇게 밀려 야 야 야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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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울트라초파워 어 뭐야 근데 왜이렇게 당.. 좀비가 왜이렇게 약해? 응 좀비가 왜이렇게 약해 아아 오우 오우 잡았고 울트라아 으어어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야아아아 어허 야아 흐흐흐흐흔 야 이거 완전 뭐 뭐 뭐 뭐 뭐 뭐 뭐해 이거 이거 뭐해요 아니 골스나님한 재미가 없잖아 개웃기 뭐가 웃겨요 지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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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빨리 박아요 좀비되면 다 다 잡아주겠어 아니 시원하게 때려본 적이 없어 아 사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좀비가 참 어려운 맵니다 맞아요 트포님 같이 하실거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유튜브 구독은 고스냐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전에 한 분 구치하셨어요 고우 렛츠고 렛츠고 누군가 그냥 돼도 그냥 다굴 무조건 다굴입니다 아 불륜왕 탈출해줘 아 진짜요? 탈출도 가능해요? 나 아닌데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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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르잖아 네 다르잖아 네 잡아 저 저 이쁜 좀비 잡죠 와 에너지 어딨어 좀비에 잘하시는데 도망쳐 도망쳐 아아악 이번엔 저를 살려주십분이 안돼 아 나는 왜 좀비가 되는거고 왜 내가 좀비가 되면은 한분도 좀비에 감염을 시키지 못하는거야 다 좀비인이요 안녕하께요 저로 위에서 좀비가 되고 싶으신거였구나 빨리 좀비가 되요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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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돼 빨리 좀비돼 왜 아 이런 이런 통쾌한 기분 네 이런 통쾌한 기분 누군가를 받는 기분에 참 기분이 좋군요 네 컴온 어디갔어 아까 날 좀비 날 내가 수준비 됐을때 잡았던 사람은 어디갔어 다 다 없애버릴거야 다 없애버릴거야 좀비 어딨어 아 좀비가 아니라 힘준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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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아버리겠어 여깃구만 여기가 아닌데 어디간거야 아 왜이렇게 잘 숨어요 이게 탈출 네 탈 구밀마을 탈출이란 것도 있어요 그만큼 복주란 뜻이겠죠 난 점프리가 왜이렇게 약해 오케이 저기 있구만 마지막 파이크로 씨려테 나는 뭐야 나는 뭐 하지못하는데 아니 다르잖아 이거 고씨나리 고씨나리가 좀비였을땐 전혀 다르잖아 이거 아 튕기셨어요? 다르잖아 이거 나는 왜앞에 계속 바닥에 있어야되는건데 와아 좀비 좀비 다시한번 나 열받아서 안되겠어 지금 열이 받아서 안되겠다니까요 지금 정비 왜요 정비 왜요 정비 왜요 정비 왜요 정비 왜요 악세사리 왜요 먼저 한판 끄고 오케이 쇼큐버스 티아라 먼저 한판 끄고 오케이 어디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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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 오 맵 넓구만 고씨나리가 어 좀비가 되면은 여러분들 다 좀비를 만들어버릴겁니다 좀비다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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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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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자아 적분님 어 나부터 놀아 나부터 놀이를 놀아 아아 싫어 싫어 싫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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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숨는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숨는거죠 자 잘 숨었다 이거는 인간의 승리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인간의 승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고씨나니님이 뭐니나 저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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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진짜 잘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숨을 수가 없잖아 아 나 좀비됐다 아아... 아아... 아니... 아니 진짜... 제가 이제 좀비 한번... 수추 좀비 한번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시원한 플레이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어디 저 좁킬... 뭐야 뭐야 아 좀비도 이렇게 당할게 있는가? 아 좀비도 이렇게 당하는거구나 좀비가 무적이 아니네 2일차 뉴빈웁니다 좀비가 무적이 아니네 2일차 뉴빈웁니다 좀비도 이렇게 숨을 수 있는거야? 숨을 수 없잖아 아아... 이게 좀비도 그런가보나 뭐... 안녕? 안녕? 야... 으으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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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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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스나리는... 티... 뭐냐... 우리 시청자분들의... 몸을 밟아... 좀비로 만들었다고 한다 좀비가 이겼죠 하하! 별거 아니구만 내가 아래에 있는게 약간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아니 자리에 있으면 나도 위로 좀 올려주지 어... 더하실 분 안계신가요? 다른 모드... 4명이니까 아까 그... 예... 4명이니까 아까 그 모드 있잖아요 4명이서 할 수 있는 모드가 있다면서 네... 그거 한번 해봐요 아니 왜 로그인 칠 수가 되는데... 왜요? 해적대전... 한번 해봐요 아니 근데 억울했어... 진짜... 아니... 고스나리가 좀비되자마자 이때다 해가지고 다들 다국을 하시는건 무슨 경우지? 아예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어 예... 해적대전 해적대전 해적대전은 4인밖에 못하는가 보다 해적대전은 4인밖에 못하는가 보다 버림받는 일인 아니에요 기부탈 아닐까요? 기부탓이라기에는... 골슨님 좀비되면 다굴이라는 단어를 봐셔 네... 골슨님 좀비되면 다굴 고 다굴 기억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근데 진짜 정말 다굴 해가지고 한마리... 한명도 못잡고 4인이라니까 바로 하시네 아니 4인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난 지금 몸만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난 지금 몸만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맵... 맵얘기하는거였구나 아...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 넷이 팀이 되는거고 아니... 뭐야... 좀... 아아... 오케이 좋아 아아... 나쁘지 않구만 아아... 저 천장같은 애기가 아아... 웨이브 클리어했는데 뭐야 네... 오케이 뭐뭐뭐뭐 어떻게 된거야 뭐뭐뭐뭐 왜 이거 흔들려 아아... 이거 그거구나 아아... 저기... 저기... 그... 뭐지? 그... 디펜스에 비슷한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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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클리어... 웨이브 클리어... 웨이브 클리어... 화멘사 종구아테스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먹혀있더라고 오케이 회복... 됐고 왜이래 아아 오 왜이렇게 뭐야 왜이렇게 조지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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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쌍이 없어있겠다 뭐야, 쟤 뭐야 진동중격 왜 이렇게 날렵하지? 미션 클리어 아, 이 정도면 뭐 어렵지 않게 깰 수 있죠 아, 어렵지 않네 B, S, A 나 3등인데 이치마츠님 뭐하시는 겁니까 나쁘지 않은데 아우 이때 자만하자는 언제 자만하겠습니까 아, 초대해달래요 저기 다른거 하죠, 다른거 다시한명이면은 이거 못한다고 하니까 초대가 뭐였죠? 아이디가 유비 검은공이었나? 아, 같은 파티에 있네요, 네 그에 골스넬이 여기있어요 골스넬이 여기있다구요 골스넬이 여기있어요 티포님 어서오시구요 티포님 오셨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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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할까요? 음, 지금 6명이잖아요 6대 6 고수, 고수, 고수에이아이 없애기 이런거 어때요 고수에이아이 6대 6 6대 6 고수에이아이 그정도면은 고수에, 고수에이아이 이조, 그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고스넬이 지금 자신감을 얻었어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이겨야죠 이길때까지 합니다 고수, 다 고수 이 게임 큰데, 네 아, 그래요? 아, 그래봤자 뭐 골스한테는 별거 아니죠, 네 에임, 해김, 진짜요? 신안은 빼줘라고 하네요 아, 진짜요? 멋지군 드디어 정의의 부대가 모였다 저 고수에이아이들은 이제 동안에 든 지, 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디 얼른 해주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고! 자, 다들 긴장하시고 뒤를 노려야 돼 고무콩님이랑 같이 뒤를 노려야 돼 잡았고 아, 아, 근데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잡았고 아, 위험해 위험해 아우, 찾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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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충전 이 안 되잖아 에너지가 애초부터 부시구만 야 아, 젠장 들어오네 잡아요 그치 아 이거, 이거, 이거 뭐 AI 고수 별거 아니구만 응 AI 고수들이 다 막 나가 떨어지는데 뭐 아 아 당했다 할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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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할만합니다 아 나 왜 죽은거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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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죽는 줄 아네 아 아 야 한 방인데 샷 범들었나 아 야 한 방인데 샷 범들었나 와 회복이 안 되잖아 아 샷 샷 샷 어우 뭐야 뭐야 다 당했죠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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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빡깨 빡깨하게 만드는데? 됐어 잡았어 으에에에 아! 오 다행이다 깜짝이야 칸에 맞은거잖아? 난 뭐에 맞은걸까? 아 뭐야 뭐야 아아! 아 리스폰하지 말걸 야 마지막은 왜 자꾸 둥글게 둥글게 가냐 고수! 어렵지 않은데요? 네 시나리가 위로 올라왔다 어렵지 않아요 고수 어렵지 않네 네 초고수는 없어요? 네 고수는 이제 형대가 안되는데? 네 초고수 없어요 초고수 네 아쉽게도 없음 이런 안돼요 실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이제 이제 막 감을 잡은 고수는 아닌데 저도 뉴비에요 근데 저기 모든 게임에서 응예를 먼저 외치는 사람은 댕고수라고 해가지고 절대 믿지 말라고 배웠어요 네! 아 누가 못하면 죽으면서 배우라던데 더 배우셔야죠 어 저는 잘해요 네 저도 잘해요 네 거북콩님 죽으시면서 한번 배워보시죠 네 흐하하하하하 잘하면 상대상 가져 안 돼요 아 저의 실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밸런스가 붕괴가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2일차된 뉴비라고요 2일차된 뉴비 2일차 아 이거 다 넣을 수 있구나 이거 커플도 있네 5일차 4일차 5일차 4일차 4일차 더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고신나리가 좀 더 인기있는 방송이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기 어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줘요 흐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5대 대신 아 맞아요 3주는 안됐지 저번주에 처음 했는데 저번주에 처음 했는데 저번주에 처음 했는데 저번주에 안했나? 아 안했나? 하지 않을나? 어엉 자 좀비 한번 가져오면은 좀비 어때요 좀비 덜덜 또 고스라리가 좀비되면은 다굴 보고 이런거 하지 말고요 이제 다굴도 안됩니다 여러분 1,2,3 중에 골라봐요 23 23 23 어때요? 12,23 12하고 23 중에 골라보라면서요 남자라면 당연히 1이죠 1 1,1,1 또 선물 받았는데? 어 운영자 운영자분이 선물 보내셨어 아 그거 아까 보장커구나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아임 레디 좀비 탈출인데? 흠 뭔가요? 누가 숙주 준비가 될것인가 자아 도시 좀비대라 어허 난 왜 아래에 있는건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아 여깄구나 뭐 뭐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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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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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접붙님 안되겠어 즉시 리스폰으로 해가지고 뭐야 나는 왜 올라가지 못하는거지? 난 원래 올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아 뭐야 나는 왜 떨어지는 것인가 문이 열리게까지 문이 왜 열려? 어 어어어 오케이 나 왜이렇게 당하...당하기만 하지? 좀비가 이렇게 약했나? 괜히 했다 뭐야 아니 좀비가 왜 이렇게 약해 와 어어 근데 어딨는거야? 어딨길래 나는 맞고 이분들은 안 맞고 어딨는거에요? 어딨는지 알아야 때리지 다리가 숨기기까지 온다리 어딨.. 아 뭐야 사실상 좀비는 두명이라니 오시나이도 좀비라구요 네 사실상 좀비가 두명이라니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뭐야 다들 어디갔어 다들 어디갔어 왜 여기 나 혼자 있어요? 네 왜 나 여기 나 혼자 왜있어? 다들 앞서가셨는데 나만 뒤에 있는거야 아 이렇게 건너가야되는거구나 아 판때기에서 아 아 오케이 지금 깨달았어 가는길이 많네 사실상 좀비 두명 젠장 아 젠장 이거 오케이 됐다 됐다아 드디어 왔다 그러면 떨어지면 되는건가? 어떤건지 알리지도 못하고 뭐야 처음부터 다시 가야되는거야? 아니구나 여기있구나 올라가자 그렇지 아 이게 점프해서 가야되는거구나 나 혼자 마이 나 혼자 마이 마크하고 있어 응 다른 분들은 거불파이터 하시는데 나 혼자 마크하고 있어 아 아 떠났어 어떻게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이쪽으로는 못 올라가잖아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다하기만 하고 사실상 좀비 두명 인정 아니 뭐야 이거 이걸 뭐라 그랬더라 이거 뭐라고 하는거 같 이거 그 있잖아요 저기 아 어 뭔가 어트랙션이 많아서 좋긴 한데 빨라지진 않네 빨라지진 않네 드디어 따라잡았다 드디어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아 어려워 아니 이걸 왜 하는거에요 이거 됐다 왔다 한 번 더 했잖아 아 점프했는데 아니 아니 이거는 사람 잡는 것 보다 그냥 좀비를 잡겠는데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 야 니엣 짜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아 칼tempsивать 어때 뭔 소리야 아우 엉으으 사실, 사실상 좀비 두명 아, 사실상 좀비 왜 2대3인데 근데 왜 4위야? 아, 뭐해요 다른 모드, 다른 모드로 해요 이거 못해 뭐야 이거 이건 뭐죠? 좀비 대전 G인데 그냥 아까 그건가? 재밌어요? 쥐가 곧씨나니 뭔소리예요?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건 뭐예요? 뭔소리야 다굴이 되겠어요? 이제 안돼요 한번 당했으면 되지 으하,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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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당했지 두 번은 안 당한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 흐흐흐흐흐흐 아니, 뭐야 아니, 잠깐만 좀비에 위험이 없잖아 어, 뭐야 뭐야 왜 자꾸 기절하는 거야 아, 뭐해? 자꾸 기절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 잠깐만 어 dread 아어어억 아어어어어암 한 명만 좀비를 잡으면 돼 Wrestle 아니, 아니, 아니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아니,이 잠깐만 아니 밀비빈격 고기 내꺼야 아 아우우 오케 잡았다 뭐야 뭐 뭐야아 왜이렇게 잘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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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어요 전 안떼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네 다시 다시 안되겠어 아 다른 분 좀비 되도 다굴하자구요 어 왜 한 분이 나가신거 같지 아니구나 다른분이 좀비해도 네 미안해서 뭐가요 뭐가 미안해요 어깨잡아요 뭐 그럼 고시나일은 안미안하구요? 네 내라뇨 고시나일이 조만간 방송을 적겠구만 시스템 어이 시민치 파이터 다굴 다굴 다굴보 다굴보 어디갔죠 어 뭐야 다굴보 왜 나도 다굴을 안해 어어 아니 뭐야 뭐야 mira 왜 나만 오는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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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ㅔ 야아 너무 많다 도망가 x2 아아 죽는줄 알았네 다굴 다굴 다굴고 다굴고 아아 안돼 당했어 아아 아니 뭐가 다르지? 쟤가 좀비가 된거랑 앗 뭐냐 엄지님이 좀비가 된건 뭐가 다른거지? 이렇게 준비가 되니 그냥 나를 잡아주겠어 도전 가나 안두고 하쇼 아 누구야 어딨는거야 반가워요 아니 근데 왜 아무도 다굴을 안하냐 골씨나리가 좀비가 되면은 다들 일심동체도 그냥 다굴 해가지고 어? 끝내더니만 골씨나리가 아닌 분들은 왜지? 왜이렇게 친절하지? 에 나 점프해지 못올라가네 난 점프해지 못올라가네 제가 잡았다 헤헤 밟아지마 밟아줄거야 밟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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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씨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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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이렇게 생존하는건가 생존한다고? 아 오케이 슬라트였네 이겼네요 뭐야 이거는 추가시간 골씨나리가 위로 올라왔구만 그렇다는 얘기는 골씨나리 4등 근본맵이나 할까 근본이 뭔데 아니 골씨나리가 뭐야 저기 그 좀비가 되자마자 다굴하는건 근본도 없는거잖아요 뭐에요 그거 근본이 없어 써드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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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진짜 많이 했었는데 뭐지 왜왜왜왜왜왜 왜 뺏긴거에요 그쪽에서 아니 그쪽에서 왜 왜 밖인거야 아 맥구경이라 좀 하고싶다 야.. 쇼드어택 그대로 따라있네? 오오.. 여기저거저거저거저거 아니이! 흐흐흐흐 너무 쉽게 죽이시는데? 예 자 이게 맵입니다 야 그대로 만들었네 야 갑자기 쇼드어택 하고싶다 쇼드어택도 지금 찌면은 댕국수들 많겠지? 맨날 여기 숨어가지고 막 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안깨지네 최대한 생존하는게 목표야 최대한 생존하는게 목표야 뭐야 너무 넓어서 못 잡으시는건가? 갓종님이니 갓종님이 위험하구만 아 진짜 옛날 향수감 뺏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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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을걸 시작해보아아 뭐야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뭐야 저거는 이미 끝나는데 야어어 엄청 무섭네 나는 잡혔어 나는 좀비도 아니었는데 한 두판만 더하고 네 두판만 더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검은콩니 숙주 되면은 다굴당합니다 야 골씨나리 보셨잖아요 그래도 아 진짜요? 되겠죠 뭐 화이팅! 검은콩님 검은콩님 검은콩님이 될거 같으니까 피해보자 이러고 내가 되면 안되는데 오 오 갓존빈파이터님 지금 뒤에 따라오시는거 같은데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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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지마 오지마아 좋아 자 잡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제 포켓몬이에요 갓존빈님은 포켓몬이에요 포켓몬 자 저기 이 치마츠 잡아 여기있어 응 그렇지 포켓몬 잘한다 너를 리자몽으로 부르겠다 네 잡아 그렇지 잡는거야 그렇지 내 포켓몬 잘한다 그렇지 내 포켓몬 잘한다 자아 이 치마츠 끝까지 잡아 나도 트레인으로서 함께할게 잡아 없어? 너를 내가 잠만 보러 불러주겠다 에너지 좀 잠깐 충전할게 오케이 가자 난 언제나 너와 함께야 어디갔어 갓 예 갓존빈님 어디갔어 천넘네 잠만 보라니 예 어 여기있어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존빈님 보고 잠만 뭔소리야 그렇지 잡는거야 잡는거야 그렇지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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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려 그렇죠 가죠 다른 다른 포켓몬 잡으러 가죠 이제 접뿐님이 여기 보인다 뉴비 거문콩님 접뿐님부터 잡으러 갑시다 접뿐님이 여기여기 있는데 여기있네요 자 자 잡아 어 어디갔어 포켓몬 어디갔어 네 아 여기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살리면 안되는데 네 잡아주시고 그렇지 갓존빈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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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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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벨이 안 레벨이 저렙이여가지고 아 맞다 레벨이 저 저렙이여가지고 다른 다른 포켓몬의 말은 못 듣는구나 아 젠자 아 기분이 나쁘네요 네 기분이 나쁘네요 야 오히려 다행이야 방해를 안받아도돼 도망가 잘생긴 사람 더 찾나? 진짜 잘생긴 복귀를 찾는거 같은데 괜찮아 이치마치님을 잡은거랑 똑같습니다 야 포켓몬 포켓몬 네 포켓몬 포켓몬 좋은데? 재밌는데? 2등이야 자 마판 가겠습니다 레디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도 할래요 그리고 그 검은콩님이 한번도 숙주가 안됐구나 숙주되면 좋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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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마 나는 때릴 필요가 없잖아 잡으세요 접몬님은 잡아요 네 접몬님은 잡아요 아니 나 잡지말고 난 트레이너야 네 그치 잡아요 잡아요 접몬님 잡아요 네 잡아요 아 아 잡아요 그치 아 날 잡 날 잡겠다고? 이거 트레이너 로쇼 실격인데 가만히 그만 좋아 에러지 채웠어 좋아 됐어 셔큐버스 근데 이쁘다 셔큐버스 쇼큐버스 내 여친이 되어라 쇼큐버스 내 여친이 되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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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모여있어 어 이 치마친이 좀비가 되는건가? 반가워요 잠깐만 이거 위험하잖아 아아 왜 북시나리만 쫓아오는데 나는 포켓몬이 하려고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잘 만들었다 여기 사다리도 그대로 있으려나 사다리는 없구나 사다리 대신 다른게 있구나 비켜요 비켜요 오케이 위험하다 우와 우와 나는 포켓몬이 아니라고 잠깐만 잠깐만 난 트레이너라구요 트레이너 갓종비님 예 전 트레이너라구요 어 도망가는게 철전 철전이야 나쁘지 않구만 나쁘지 않구만 이야 아 방금전에 아 깜 깜짝 놀랐네 엄지님하고 앞뒤로 있는데 뒤에 있어 쇼큐버스 나타나가지고 엄지님 뒤를 그냥 야 엄청 놀이네 아주 그냥 네 네 한판 더 할까요 한판 더해요 네 치카치카 감사합니다 한판 더해요 왜요 몇분 계시는지 볼까 다섯분 다섯분 많이 계시는구만 트포님이 오 트포님 오셨다 찐막 가겠습니다 숙주까지는 할래요 숙주 되겠지 뭐 또 눈 cock 야 끝까지 안되네 끝까지 안되네 끝까지 끝까지 안되네 야 끝까지 안되냐 어떡해 야 어떻게 끝까지 안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떻게 끝까지 низ 끝까지 한대 어떻게 끝 엄지님 끝까.. 아이 엄지님이래 검은콩이 끝까지 한대 아이고 왜 자꾸 때려요 여기 못쓰는구나 우리 둘이 다른게임하고 있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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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아으 패벅 패벅 곧씨날에 여기있는거 못찾을꺼 아무도 안전빵으로 어디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잠깐 왜 떨어진거야 다시 올라가야돼 거묵콩님 못올라오쇼 올라오셨네 왜요 왜 저만 왜 저만 그래요 여깄어요 드포님 저 여깄어요 저 여깄다구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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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이야 설마 고신라리 죽인 야아가아 야이 받는거 야아 왠지 감정이 실리는것 같은데 지금 감정이 엄청 실려있는데 감정이 엄청 실려있는데 한 번만 더 해요 이번엔 진짜 너무 검은콩님이 검은콩님이 숙주가 되어야 되는데 검은콩님 숙주 한 번도 안 됐어 인생에 숙주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판 숙주 한 번 해야지 우리 이치마치님은 원래 한글 잘 안하셨잖아요 일단은 골스넬리는 도망가고 이거 어떻게 했는데 숙주 안 걸리면 진짜 억울하겠다 야 걸렸다 야 걸렸다 걸렸다 드디어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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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신넬이에요 버파 뉴비에요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는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뭐야 이거는 오 뭐야 뭐야 방금 전에 우와 되게 신기하다 2단 이거 있는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이렇게 하는거였구나 아하 나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아하 어 왜 빨라진거야 쭈가 됐는데 잡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지 어 아닌데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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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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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쳐 나한테 안오겠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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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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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따라오지 말란 말이에요 아아 야 그냥 보고만 계셨네 야 검은콩님은 그냥 나만 감염시키면은 게임 큰 게임 깨셨고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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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어떻게 올라간거야 저기는 내가 좀비인데 피야 되는 이 인생 다른 데는 없을까? 왠지 여기에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어 없자라 뭐야 뭐야 저 잡으로 온 거예요? 잡했이 있을 거 같아요? 저 콕채날이라구요 아 잡혔네 잡혔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흐흐흐흐흐흙 야아 그냥 고시라이만 잡으면 다였구만 야아 이거 봐봐 페어플레이 고시라이한테는 야 인정창정 볼 것도 없는데 야 목적 단서를 하셨네 뭐가 재밌어요 끝났어요 이제 안할거야 자 오늘 방송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